네 카프라 TV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7일 저녁 5시 12분 입니다. 오늘 영상은 LAC에서 비즈니스, 스멀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멀 비즈니스 렌털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다음주 24일날 마감을 합니다. 지금 작년부터 1차 2차 이번에는 3차가 다시 리오픈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게 다시 열렸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내일하고 금요일날 이틀 동안 한인회에서 한인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청을 대면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프레셔로 제가 이게 누가 해당이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월 24일날 이게 마감이 되고요. 그랜트 금액은 2500불에서 15000불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이제 뭐 페이백 갚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지만 내가 지금 렌트비가 얼마나 밀려 있는지에 따라서 그 돈을 비즈니스 오너한테 이제 체크로, 체크로 주는게 아니고 자동익책으로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내드리는 거고요. 렌트 밀린 기간 어떤게 포함이 되냐? 3월 1일 2020년도에서 4월 30일 2023년도 사이에 밀린 금액들 한 달이 밀렸어도 그것까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4월 1일날 렌트비를 주로 매달마다 1일날 내야 되잖아요. 근데 4월 1일 날 걸 못 냈다. 그러면 그것도 금액이 15000불까지 이거를 갚아 드린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 4월 4개월치를 못 냈는데 한 달에 렌트비가 3000불 그래서 12000불이 밀렸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갚아 드리는 겁니다. 해당이 되실려면 그 몇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일단은 LAC 안에 계셔야 돼요. LA 카운티에 있어도 LA 카운티 안에 있는 LAC 안에 있으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LAC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LAC에서 비즈니스 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비즈니스 택스 레지스트레이션 셀티피켓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사진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야 되고 현재 액티브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서스펜션 됐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3월 1일날 2020년도 전에 비즈니스가 설립이 되셨어야 되고요. 1년에 매상이 500만불이 넘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식 회사이시면 Secretary of State SOS.CA.GOV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거기 내 비즈니스가 현재 SOS랑 스태드스가 굿 스태드스여야 돼요. 이게 만약에 주정부에 세금을 안 내서 FTV에 서스펜션이 되었거나 뭐 이러면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실려면 SOS.CA.GOV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이나 모레 오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들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2019년도랑 2020년도 비즈니스 세금보고 자영업자들은 개인보고 안에 스케줄 C라는 걸로 세금보고 하셨죠.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 개인 세금보고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 회사를 갖고 있거나 S-Corporation이나 C-Corporation을 갖고 있으시면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따로 하시겠죠. 그것도 갖고 오시면 되고요. 주인의 Government ID, 컬러 원본을 갖고 지금 저희가 스캔을 컬러로 해서 저희가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구자, 보이드 체크. 여러분이 만약에 자영업자고 매상이나 모든 게 개인구자에서 빠지시면 개인구자 아카운트를 갖고 오시면 보이드 체크를 갖고 오시면 되고요. 중요합니다. 다음 거는 Lease Agreement. 여러분들이 지금 렌트비를 내고 계시면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리스 계약서가 있겠죠. 그거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Proof of previous rent payment. 내가 예전에 지금은 렌트가 밀려가지고 못 냈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렌트비를 냈을 때 여러분이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받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못 받으셨으면 집주인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커피를 달라고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Statement of Account or Monthly Invoices. 이거는 렌트 내역서 밀린 내역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 2020년도서부터 현재 5월달까지 우리가 아파트 집주인한테 렌트 내역서를 받는 것처럼 집주인한테 이걸 하나 뽑아달라고 그러세요. 미리. 그래서 그걸 갖고 오시면은 이거를 보고 LA City에서 이거를 보고 LA City에서 그 서류를 보고 이 사람이 얼마치가 밀렸구나. 이만큼만 줘야지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서류를 다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분은 해당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서류 같은 거를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LA 시에다 제출해야 되는 세 가지 폼이 있어요. 그거는 요 밑에 있습니다. LA Rentals is a Grant Agreement for Business.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의 돈을 주는데 이 돈은 렌트비 갚는 데에 뭐 싸야 되고 뭐 뭐 등등. 그 다음에 IRS Form W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대한 개인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뭐 개인 저기 자영업자면은 소셜번호가 필요하실 거고 여러분이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으시면 그 번호를 일단 적으실 거고 뭐 가게 주소, 가게 이름 등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CH Authorization Form은 자동이체, Bank Account Information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Apply Now가 있죠. 이거는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하실 경우에는 요거 누르시면 Redirector가 돼가지고 요런 웹사이트가 열릴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 아 내일 5월 18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5월 19일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선착순으로 도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서류를 검토를 하고 여러분이 해당이 되신다 보면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 Small Business Rental Assistance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드릴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1차, 2차를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데 당첨되시고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뭐 50% 이상이 50%이 뭐야? 한 75% 이상이 해당이 되셨고 당첨이 되셨는데 뭐 서류가 좀 모자라서 뭐 결국에는 펀딩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2020년도 3월 1일부터 4월 31일 2023년도 사이에 비즈니스에 대한 렌트비가 밀리셨고 여러분이 LAC 안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 모든 서류를 갖고 계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내일 아침 10시 금요일날 아침 10시부터 2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